오늘은 제 3장 세포막과 물질 수송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해보죠 세포막의 성분 그리고 세포막 안팎으로의 물질 수송 그리고 수송의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세포막의 성분 세포는 3차원 수영장 핵 포함 여러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동동 떠있다 잘 보이기 위해 뚜껑을 잘라낸 형태죠 안을 보여주려고 뚜껑을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을텐데 이런 식이다 라고 만화적으로 표현을 한거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붐비는 그런 분자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챕터에서 본 그림이죠 세포는 3차원 수영장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친수성 친수성 세포의 구성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소수성인 하이드로포빅한 물하고 안친한 지질 지질 중에서도 양친매성 앰피패틱 분자인 인지질로 세포막을 구성해서 다음처럼 둘러싸야 한다 당연한거죠 인지질 드디어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가 됐군 왜 양친매성 분자가 필요하냐란 말이죠 세포 바깥도 물이고 세포 안쪽도 물이기 때문에 엠피패틱한 양친매성 분자인 인지질이 친수성인 머리그룹은 바깥쪽 혹은 안쪽으로 이쪽도 물이고 이쪽도 물이니까 그리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은 맞대어서 모아놓는다 실제로 이 안은 진공 상태예요 세포 안도 수용액이고 세포 바깥도 수용액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인지질이 두 겹으로 샌드위치처럼 겹쳐진 형태이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퍼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사실 대학에서는 이중층, 이중막 막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용어를 제일 엄격하게 다루는 데가 어디죠? 바로 수능이죠 수능 수능에서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점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문제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정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퍼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를 인지질 이중막이라고도 하는데 막은 인지질 이중층 자체, 얘를 막이라고 하고 이중막이라고 하면 인지질 이중층이 두 장 있는 거, 두 겹 있는 거 인지질 사중층을 이중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그냥 이중층으로 앞으로 번역하기로 해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틀린 표현이다 막이 두 겹이면 인지질은 사중층이 되기 때문이지 어떤 게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막, 아우터 멘브레인, 그리고 인너 멘브레인 여기가 아우터 멘브레인, 여기가 인너 멘브레인 두, 멘브레인이 두 겹이죠 각각이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두 겹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 있으니까 인지질 사중층이라는 말은 안 써요 서로 겹쳐져 있는 거 아니니까 세포막은 인지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포막이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하는 단백질도 역시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은 인티그랄 프로테인과 페리페럴 프로테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나처럼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은 인티그랄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 관통하고 있죠? 인티그랄 프로테인 세포 외부를 받기 위한 안테나 같은 분자들이 막관통 단백질 혹은 내재성 단백질 인티그랄 프로테인의 번역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막을 관통한다 그래서 막관통 단백질 혹은 내재성 단백질 인티그랄 프로테인 그리고 얘는 막 주변 단백질 페리 그러면 주변이란 뜻이죠 페리페럴 프로테인 페리페럴 프로테인 얘는 외제성 단백질인 막 주변 단백질 막 주변 단백질은 세포막 안쪽에 붙어 있기도 하다 제인스 어딕션 이라는 록밴드죠 예전에 한때 인기 있었던 거기에 보컬리스트 이름이 스테이지 네임이 페리페럴 이래 페리페럴 이 친구가 대학교 때 일반 생물학 강의를 들었는데 페리페럴 프로테인 페리페럴 이란 단어가 너무 너무 생소하고 멋있게 멋있는 어감으로 들려서 자기 페이지 닉네임 가명 예명으로 쓰고 있는 거죠 페리페럴 페리페럴 페리페럴에서 따온 페리페럴 프로테인 이런 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에게도 좀 생소한 단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소하겠지만 페리페럴 프로테인 인티그랄 프로테인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주변 단백질 페리페럴 프로테인은 세포막 바깥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세포막 안쪽에 붙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얘는 공유결합으로 끼워져 있는 지질 여기 지질이 붙어 있죠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하나에 지질이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지질을 이중층에 끼워 넣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세포막에 매달려 있는 지질 고정 막 단백질 리핏 앵커드 멘브레인 프로테인 지질 고정 막 단백질도 외제성 단백질 막을 뚫고 있는 건 아니죠 얘가 끼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단백질이 끼워져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에 붙어 있는 지질이 끼워져 있으니까 막을 통과한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지질 고정 막 단백질 리핏 앵커드 멘브레인 프로테인도 역시 트리플 R 프로테인의 한 종류이다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이크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냥 편한 발음은 모자이크라고 얘기할게요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유동 모자이크 모델 세포막은 마치 바다에 빙산이 둥둥 떠다니듯이 인지질의 바다에 지질 뭐 인지질의 바다에 단백질들이 모자이크처럼 둥둥 섞여 있는 형태다 서로 섞여 있다 바다를 왜 파란색으로 안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렸냐 인지질을 주로 우리가 노란색으로 그리기 때문에 단백질이랑 우리 인지질이랑 모자이크처럼 서로 섞여 있대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른다 물론 세포막 단백질은 바다 위의 빙산처럼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포막의 여러 가지 구조물 이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보장이 된다 도나프란트 싱어하고 가르스 니콜슨이라는 두 사람이 1972년에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러한 모델을 처음으로 대창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세포막의 모델이 있었을까 1900년대 이전에는 그냥 리피드로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고 기름막 그죠? 그리고 1971년 리피드 모노레이어 어빙 랭모어와 캐터린 블러젯이 같이 보여준 락모어 블러젯 필름 그럼 물 위에 리피드가 모노레이어 단일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다 리피드 모노레이어 그런데 약 8년 뒤에 볼터 이 사람과 브랜들 이 사람이 적혈구에서 당시에는 적혈구 가지고 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물론 그 당시에도 미생물이나 이스트 같은 것들은 쉽게 키울 수 있었는데 동물 세포를 요즘처럼 쉽게 배양할 수 있는 요즘은 동물 세포 저희 실험실에서도 배양하고 여기저기 많이 배양하죠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동물 세포라고 해봤자 그냥 피를 뽑아서 피 안에 있는 가장 편한 세포 적혈구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적혈구로 한 실험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적혈구에서 세포막을 추출해서 랭모어 블러젯 필름 랭모의 블러젯 필름이 바로 이렇게 액체 위에 이거 검색해 보세요 액체 위에 리피드가 생기는 리피드가 분포하는 그러한 형태를 랭모어 블러젯 필름이라고 해요 그렇게 실험을 해 보았더니 지질막의 면적이 예상보다 딱 절반이더라 어? 여기서 적혈구를 이렇게 뽑아 이런 적혈구를 몇십만개 몇백만개를 뽑아가지고 대충 적혈구 멘브레인 사이즈를 계산을 해 보겠죠 이 표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리피드들이 물 위에다가 이 적혈구에서 뽑은 리피드를 쫙 깔면은 이 비이컬 위에서 봤을 때 어? 이게 어느정도 덮이겠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면적의 절반밖에 적혈구에서 뽑아낸 인지질로 물 위에 필름이 안 생기더라 물 위에 생기는 필름의 면적이 애초에 계산했던 면적의 절반밖에 안되더라 그건 뭐예요? 마치 계란 지단을 갖다가 프라이팬에다가 붙인 후에 계란 지단 붙이려면은 노란 노른자 흰자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흰색 지단 백색 지단 황색 지단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백색 지단은 약간 녹말가루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흰색이 이쁘게 잘 나오죠 아니면 그냥 계란을 잘 저어야 되는데 저을 때 거품기를 사용하세요 거품기를 사용해서 곱게 저으면은 지단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절대 타지 않게 약한 불에 구우세요 어쨌든 네모난 프라이팬에다 지단을 만든 후에 얇게 핀 후에 뒤집기로 반을 딱 접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이 절반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계란은 무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이 필름의 면적보다 절반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도 리피드 막이 이중으로 이렇게 계란 지단 반으로 접은 것처럼 접혀져 있지 않을까 이중이 아닐까 그래서 인지질이 무겹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925년 그리고 1935년 우리는 생체막이 리피드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생체막의 모든 물리적 성질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 예를 들면 표면장력, 용질 투과성, 전기전도성 등등 말이야 그래서 이 인지질로만 이루어진 세포막에 뭔가 다른 여러가지 물리적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지질 말고 단백질이 세포막에 또한 존재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넵슨, 대니엘리 그래서 넵슨, 대니엘리 모델에 의하면 의하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 주변에 이렇게 페리페럴 프로틴 당시엔 페리페럴 프로틴은 말도 없었겠죠 단백질이 이렇게 코팅되어 있듯이 밖에 한 겹, 안에 한 겹, 얇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실험적 사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소티슘 아이온이 인공적인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데는 며칠 걸리는데,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을 절대 통과 못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이온이라든가, 폴라한 물질들은 통과 못하겠죠 왜? 여기 중간에 하이드로포빅한 꼬리 부분을 통과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며칠 걸린다는 거는 거의 통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벽혈구에서 분리한 세포막 안에서는 1시간 안에 통과했더라 통과를 빨리 한다더라 우리는 지금 알죠, 왜? 이 세포막에 관통하는 포테슘 채널 통해서 이온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죠 당시에 몰랐던 거죠 그리고 뭔가 단백질들이 여기 붙어서 이온의 통과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랩슨, 대니엘리, 모델의 모순은 무엇이었을까?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21세기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모두 랩슨, 대니엘리, 모델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 그런데 과거의 과학자들은 저 모델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거죠 선지식 특징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초에는 알고 있는 거죠 단백질들이 저렇게 고르게 지지리를 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모순이 뭐냐?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전자현미경이 이쪽에 세포 하나 있고 이쪽에 두 개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1과 세포2가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막을 관찰했더니 두께가 6에서 8나노미터 여기 세포막이죠 여기 세포막 확대하는 게 보여요 6에서 8나노미터 정도로 나타났는데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두께가 실제로 리피드가 이렇게 바이레이어로 있으면 이 두께가 4에서 5나노미터 많아 봤자 5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랩슨 데니엘리 머드를 따르려면 이 단백질에게 표면에 코팅된 단백질이 허용된 두께가 약 1에서 2나노미터 왜? 6에서 8에서 4에서 5를 빼면 이 정도밖에 해당을 하는데 단백질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다는 거죠 아주 얇은 베타 슈트로만 이루어진 단백질이 아니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분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단백질이 코팅되듯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고 알게 된 거예요 전자현미경의 발전을 통해서 두 번째 모순 세포막의 단백질 지질 비율 만약에 랩슨 데니엘리 모델이 일반적인 모델이라면 어떤 세포의 세포막이든지 다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고위에 단백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면 단백질과 인지질의 비율이 세포막에서의 비율이 어떤 세포막이든지 다 일정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혈구 세포막에서는 1.14 즉 지질이 1이면 단백질이 1.14 호유류 간 세포막에는 단백질이 좀 더 많고 암의 바에는 다 다르다 랩슨 데니엘리 모델이 적용된다면 세포막의 복류에 관계없이 비율이 모두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모순은 인지질 분해 효소를 이용한 실험이에요 인지질 분해 효소 퍼스포라이페이즈 얘네들은 인지질을 자르는 그런 효소인데 인지질 분해 효소를 세포막에 처리했더니 75% 정도의 세포막 인지질이 분해되었다 그러니까 인지질이 단백질에 의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랩슨 데니엘리 모델처럼 가려져 있으면 인지질이 얘를 자르지를 못하죠 그죠? 자르지를 못하죠 위에 단백질이 가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많이 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랩슨 데니엘리 모델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인지질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하니 다시 복습해보죠 인지질을 퍼스폴리피드의 두 개를 꼬리를 이루는 지방산은 이중 결합 여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그리고 시스 이중 결합이 있으면 중간에 꺾인 모양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트렌스는 이렇게 쭉 뻗은 모양 그대로 이중 결합이 없거나 그리고 이중 결합이 3개 있으면 3번 꺾이고 왼쪽 여러분이 보기엔 오른쪽 다리에는 시스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인지질이에요 오른쪽 다리는 포화 지방산 그리고 얘는 펫이죠 트리아실 글라인세럴 얘는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없고 인이 없는 거죠 우리 주로 펫 삼겹살에 돼지 기름이나 기름 소금에 있는 참기름 가짜 참기름이나 이런 것들에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삼겹살에 돼지 기름이 상온에서 고체인 이유가 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이 빽빽하게 분자들 간의 인력이 높기 때문에 고체이고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널널하게 분포해서 액체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이때는 우리가 펫 얘기해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피지 글라이세롤의 아슬 그룹 펫 TSD가 3개 붙은 저장용 펫을 얘기한 거고 우리 지방세포에 잔뜩 저장되어 있는 저희 옆구리 이런 데 잔뜩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질이죠 인지질 인지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지질을 이루는 인지질 글라이세롤의 펫 TSD가 2개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인산이 있고 헤드그룹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세린이 붙으면 파스파틸 세린 콜린이 붙으면 파스파틸 콜린 이노시톨이 붙으면 파스파틸 이노시톨 각각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인지질도 마찬가지다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언세츄레이티드 페티에시드를 가지고 있는 인지질은 세포막에서 밀착하지 못해서 서로 밀착하지 못해서 세포막에 유동성을 주고 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지질은 밀착 정렬하여 세포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세포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포막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죠 세포가 맛이 갈 수 있죠 그러므로 불포화 지방산의 세포막 내 함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너무 노글노글해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된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트랜스 이중 결합을 가진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산과 구조가 유사하죠 많이 섭취할 경우 세포막의 유동성을 낮추어서 혈관 질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그때 얘기했었죠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을 인공적으로 하이드로제네이션 수소화시켜서 포화 지방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난다 요즘은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적게 한 마조린이 많이 개발됐으므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미 얘기했다 중요한 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 불포화 지방산 상온에서 액체 수소화 그러면 포화 지방산이 되면 상온에서 고체가 돼서 아가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포막은 오직 플로이드 상태일 때만 제대로 기능한다 적당히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노골노골하게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포막이 이렇게 말랑말랑 노골노골해야지 세포막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고 세포막이 유동성을 잃고 얼어버리면 세포막이 기능을 못해서 세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tty Acid Hydrocarbon Chain의 길이가 짧을수록 불포화도가 커질수록 유동성이 증가한다 Hydrocarbon Chain의 길이가 짧을수록 불포화도가 커질수록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PM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 액체에서 고체로 또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 즉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건 뭐예요 어느 점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는 녹는 점이죠 녹는 점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죠 자 그래서 여기는 Hydrocarbon Chain의 길이가 긴 놈 여기는 길이가 짧은 놈 길이가 긴 놈들은 길이가 긴 놈끼리 좀 더 결합하고 있는 길이가 기니까 좀 더 상호간의 인력이 인력이 세겠죠 상호간의 인력이 세다는 것은 더 잘 결합할 수 있으니까 더 고체로 특정 온도에서 고체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 좀 더 고체로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죠 반면에 Hydrocarbon Chain의 길이가 짧으면 고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Tm 값이 어느 점이 얘는 낮다 짧으면 낮고 길면 높다 그래서 Hydrocarbon Chain의 길이가 짧은 놈이 긴 놈보다 Tm 값이 낮아서 더 낮은 온도가 되어야지 고체가 된다는 거죠 제품에게 좀 더 유동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길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Tm 값이 더 낮아지고 Hydrocarbon Chain의 지방산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Tm 값이 더 낮아져서 Tm 값이 낮아지면 제품에게 유동성은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면 꺾이기 때문에 또 타이트하게 서로 패키징이 안 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이 불포화 번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포화 지방산의 꺾인 정도가 불포화된 탄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Tm 값이 낮아진다 그래서 Unsaturated Chain이 Saturated Chain보다 Tm 값이 낮다 그래서 이 장에서 봤던 표를 다시 가져와 볼까 탄소 개수가 탄소 개수가 늘어나면요 여기서 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중결합 없는 애들 Saturated Fatished 보면 탄소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Tm 값이 더 낮아지죠 그죠? 반면에 탄소 개수를 고정시켜 놓고 이중결합 개수를 증가시키면 어때요? 엄청나게 이 Tm 값이 감소하죠 그죠? 자 그래서 탄소 개수보다 이중결합 개수가 더 Tm 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걸로 알 수 있죠 또한 또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게요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겼죠?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의 세포막에 끼어들어가서 세포의 막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온도가 높을 때와 온도가 낮을 때 볼게요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다는 거 30도는 높은 거냐 35도는 높은 거냐 32도는 높은 거냐 32도는 30도보다 높지만 35도보다 낮죠 절대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 때는 좀 너무 깝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준보다 온도가 약간 높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온도가 높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온도가 높을 때 대전제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둘을 나눌게요 일단 온도가 높고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는 우리 하이드로칼본 체인이 자유롭게 움직여가지고 왼쪽으로 휘청 오른쪽으로 휘청 그래서 대포막의 유동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유동성이 커진다 유동성이 커져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서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는 이 구조 자체가 하이드로포빅하게 생겼죠 콜레스테롤이 여기 하이드로칼본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끼워 들어가서 전체 구조를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체 구조 버스테롤이 하이드로카본 테일보다 콜레스테롤의 고리 구조는 딱딱해서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휘청휘청 휘청휘청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휘청휘청 근데 콜레스테롤 구조를 보면 얘가 잘 못 움직이겠죠 얘 루인 구조니까 딱딱 리지드하다 리지드 딱딱하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끼어들면 덩달아 버스테롤이 버스테롤이 온도가 높으면서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에 비해서 온도가 높으면서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막 유동성을 좀 감소시켜준다 그러니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너무 멤브레인이 갑자기 노글노글하게 녹아버리는 것을 막아준다 누가?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높은 온도에서 스테막의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면에 또 볼게요 온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되냐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는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고 높다는 건 뭐예요?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늘어나서 분자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게 곧 온도가 높은 거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반면에 온도가 낮으면 버스테리피드들의 하이드로카본들끼리 테이리끼리 서로 꼭 뛰어서 붙어있다 얘네들이 운동에너지가 낮은 거죠 그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 온도가 낮으면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서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완전히 어?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붙어있지 못하고 좀 널랄하게 떨어져 있다 이때는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보다 약간 유동성이 어때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온도가 낮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는 유동성을 낮추고 온도가 낮을 때는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누가?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의 파라닥시컬 이펙트 콜레스테롤의 역설 효과라고 한다 자 정의할 수 있죠 콜레스테롤의 역설 효과 파라닥시컬 이펙트 콜레스테롤이 뭔가 온도가 높을 때는 막의 유동성을 낮추고 온도가 낮을 때는 막의 유동성을 높이는 게 콜레스테롤의 효과다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는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우리 세포막에 꼭 필요한 그런 친구예요 콜레스테롤은 또한 포스포리피드 사이에 갭을 메꾸어서 막 투거성을 낮춘다 콜레스테롤이 엠피패틱한 멀레큘리라는 이유가 여기까지 몽땅 다 하이드로포비칸데 여기 귀여운 OH그룹이 하나 있어서 OH그룹이 인지질에 여기 에스테로브인데 여기 파본일 억시전하고 하이드로젠 밴딩을 해서 수도결합을 해서 대포막이 인지질 이중충에 끼어 들어가서 인지질 사이에 긴 곳을 메꾸어서 인지질 사이에 빈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가지고 메꾸어서 대포막 사이로 하이드로필리칸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좀 더 땜질을 잘 해준다는 거죠 땜질을 잘 해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호메오 위스커스 어댑테이션 호메오 위스커스 호메오 호메오는 우리 호메오 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호메오 스타시스 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 항상성 호메오 위스커스 호메오 그래서 항상 뭐 같다 뭐 그런 뜻이죠 호메오 위스커스 위스커스 위스커시티 유동성 그런 뜻이죠 유동성을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호메오 위스커스 어댑테이션 대포막의 유동성을 항상 갖도록 존재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호메오 위스커스 어댑테이션 이라고 얘기되요 호메오 위스커스 어댑테이션 을 통해 온도에 따라 변하는 대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온도가 떨어진다고 너무 갑자기 대포막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준다 어떻게 포위 킬러 덤 포위 킬러 덤은 냉혈 동물을 포함해서 냉혈 동물 말고 식물 식물을 냉혈 동물이라고 안그러죠 냉혈 식물 이런 것도 웃기고 어쨌든 체온이 바깥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생물들을 통틀어서 포위 킬러 덤이라고 불러요 박테리아 도 포함되요 박테리아 펀자이 봄팡이 버섯 이런 것들 식물 냉혈 동물 등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음 그래서 추워지면 추워지면 대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얘는 누구냐 마이크로 벨카커스라는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대포막의 탄소 18개짜리 지방산에서 탄소 2개를 떼어내서 탄소 16개짜리 지방산을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탄소 18개짜리 탄소 2개를 떨어뜨리면 탄소 개수가 줄어드니까 인지질의 지방산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좀 더 tm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tm값이 내려가겠죠 tm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대포막 유동성이 증가한다 또 이콜라이 대장균의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세포막의 이중결합 인지질의 이중결합을 만드는 세포막의 지방산의 이중결합을 만드는 디세츠레이즈라는 효소가 합성된다 세포막의 유동성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불포화 지방산이 늘어나니까 이스트와 식물에서는 낮은 온도가 온도가 낮아지면 식물 세포 안에 산소 용해도를 높인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는 더 잘 녹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산소는 디세츠레이즈 효소의 기질이다 디세츠레이즈라고 인지질의 이중결합을 만드는 그러한 효소가 이름이 디세츠레이즈인데 이때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산소가 그래서 언세츠레이즈드 패티시 때 늘어난다 산소가 늘어나니까 반응이 더 진행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불포화지방산이 늘어나게 되면 세포막 유동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겨울잠자는 호메오터음 항온 동물은 잠자는 동안 세포막의 언세츠레이즈드 패티의 시대 비율을 높여서 늘려서 추운 겨울에 세포막의 유동성을 지금까지 공부해보니까 세포막이 완전 다르게 보이지 세포막은 풀렁이는 인지질의 바다 거기에 둥둥 떠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바다처럼 출렁거리는 유동성이 있어야지 세포막이 올바르게 기능한다는 것이지요 인지질의 바다 세포막에 떠있는 지질댓목은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 지질댓목 리피드 렉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